안녕하세요. 줌박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5월 첫째 주 베스트 10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5월 10일에 시작되는 행사의 줌박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초특가 공동구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고 계셨던 제품이 있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차량용 스티어링 휠커버 차량 손잡이 좌우측에 장착하는 커버로 2개가 제공됩니다. 38cm 15인치 표준 스티어링에 장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타본 느낌의 PVC 소재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손상된 핸들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두꺼워진 스티어링 휠은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9위 이어커프 무선 이어폰 귀 속으로 넣는 제품이 아닌 귀 연골에 장착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을 귀 속으로 넣지 않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재생된 음악과 주변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야외나 운동 중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어폰은 약 4.2g의 무게로 가볍게 착용할 수 있으며 IPX5 방수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5.2를 사용해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12V 배터리를 통해 2500에서 5000rpm까지 회전 속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5에서 6인치 패드가 사용됩니다. 유막을 제거하거나 왁스를 바르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4가지 패드와 쿠션 커버가 함께 제공됩니다. 배터리 잔량은 3가지의 LED 색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사용할 때 양손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7.2 투명 디스플레이 케이블 충전 단자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깔끔한 투명 디자인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속도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W와 100W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내부에 E-마커 칩이 내장되어 있어 충전 중인 기기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 삼성, 샤오미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연결 후 데이터 케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자이로스코프 파워볼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이용한 운동기구로 잦은 손목 통증이나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경직된 손목을 풀고 팔근육을 골고루 강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볼을 돌려주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볼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손목 스냅을 이용해 부드럽게 사용합니다. 내부에 LED가 장착된 모델은 원심력을 이용해 LED가 점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5.2 LED 라이트 스트립 자유롭게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LED 스트립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명 식빵 등이라는 DIY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후면 트렁크 라인에 부착해 야간에 실내 등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자유롭게 각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길이는 5m입니다. LED 라이트 스트립 부분은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어 방수가 가능합니다. 4.2 구강 세정기 칫솔이 들어가지 못하는 미세한 치아 사이나 잇몸을 강력한 수압으로 세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수압을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의 용량은 330ml이며 교체가 가능한 노즐 4개가 제공됩니다. 14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 IPX7 방수 등급으로 물을 넣거나 사용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욕실 고압 샤워 헤드 샤워기 헤드와 호스, 거치대를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헤드에 장착된 레버로 5가지 분사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탑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 사용 중 분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헤드의 얇은 분사 노즐은 수압을 증가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 세트를 선택하면 벽에 고정해놓고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 고무패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에서 고무패킹을 분리해 연결하셔야 합니다. 2.2 오리코 USB 허브 크기가 작고 가벼운 허브로 컴퓨터에 연결해 USB 단자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USB 제품을 연결할 수 있으며, 상단에는 작동 확인 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USB 3.0으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USB와 Type-C 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해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한국 변환 플러그 요즘처럼 다양한 직구 제품을 많이 사용할 때 연결하는 플러그입니다. 4.8mm로 제작된 단자는 국내에서 흔들림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러그보다 크기가 약간 작은 EU 플러그나 US 플러그에 추가로 장착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1개부터 50개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